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유닛에서는 코루틴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함수가 끝나면 현재 코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add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calc 함수가 있습니다 이 calc 함수 안에서 add 함수를 지금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add 함수에 가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처리한 다음에 다시 calc 함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 add 함수에 대한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사용했던 변수와 계산식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calc가 메인 루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calc 안에서 add 함수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calc가 메인 루틴이 되는 거고 add는 calc의 서브루틴이 됩니다 메인 루틴과 서브루틴에 대한 동작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메인 루틴에서 이렇게 서브루틴을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 서브루틴에 대한 과정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모두 끝나게 되면 메인 루틴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함수는 메인 루틴에서 서브루틴을 호출하면서 서브루틴에 대한 코드를 실행을 하고 다시 메인 루틴으로 돌아옵니다 서브루틴이 끝나면 서브루틴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서브루틴은 메인 루틴에 종속된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코르틴은 방식이 조금 다른게 코르틴은 코어퍼레이티브 루틴을 의미하는데 서로 협력하다 라는 루틴이라는 뜻입니다 메인 루틴과 서브루틴처럼 어떤 종속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고 특정한 시점에 상대방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코르틴의 동작 과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메인 루틴에서 최초로 호출을 하게 되고 코르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메인 루틴은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코르틴이 끝나게 되면 메인 루틴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코르틴은 또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코르틴에 대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고 또 끝나게 되면 메인 루틴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코르틴에 대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코르틴은 함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루틴의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코르틴에 대한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코르틴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르틴의 내용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일단은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코드를 한 번만 실행할 수가 있지만 코르틴은 코드를 여러 번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함수에 대한 코드를 실행하는 지점을 우린 뭐라 그러냐? 진입점이라고 합니다 코르틴은 진입점이 어때요? 여러 개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코르틴의 값을 보내려면 어떻게 할까? 코르틴은 제너레이터의 특별한 형태인데요 제너레이터는 일드로 값을 발생을 시켰죠 코르틴은 일드로 값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코르틴의 값을 보내면서 코드를 실행할 때는 샌드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샌드 메서드가 보낸 값을 받아 오려면 일드 형식으로 일드를 가로로 묶어 준 뒤 변수에 저장합니다 사용되는 형식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돼요 코르틴 값체 샌드 값 변수 가로하고 일드 이렇게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르틴에 숫자 1, 2, 3을 보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코르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한 루프를 사용을 했고요 코르틴 바깥에서 값을 받아 오는 거고 일드를 가로로 이렇게 묶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르틴에 대한 내용을 C5라는 변수에 할당을 했고 Next C5 그랬습니다 코르틴 안에 일드까지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코 샌드 1 그랬습니다 그럼 1을 코르틴에 숫자 1을 보내는 거죠 보내서 코르틴을 바깥에서 값을 받아와서 X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코 샌드 2 그랬습니다 그럼 코르틴에 숫자 1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을 받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2가 표시가 되겠죠 또 코 샌드 3 그랬습니다 그럼 3을 코르틴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인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는 어때요 1, 2, 3이 표시가 되겠군요 자 우리가 코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르틴, 넘버 코르틴은 while, true로 무한히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코르틴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한 루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X는 일드와 같이 코르틴 바깥에서 보낸 값을 받아가지고 X에 저장을 해주고 프린트로 X값을 출력을 합니다 코르틴 바깥에서는 C, O는 넘버 코르틴과 같이 코르틴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Next, C, O로 코르틴 안에 코드를 최초로 실행을 해서 자 일드까지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코, 샌드로 숫자 1, 2, 3을 보내면 코르틴 안에서 숫자를 받은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동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코르틴의 동작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Next, C, O로 코르틴의 코드를 최초로 실행을 하게 되면 X는 일드에서 일드에서 대기하면 대기하면서 다시 이제 메인 루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루틴에서는 C, O, 샌드, 일로 일을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코르티는 대기 상태에서 풀리고 X는 일드에 X 부분이 실행이 된 다음에 프린트 X 해가지고 해당된 숫자를 출력을 합니다 자 이 코르틴은 활출으로 반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X는 일드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루틴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샌드가 보낸 값을 일드가 받게 됩니다 계속 같은 과정으로 샌드를 이용을 해서 값을 보내면 네 코르틴에서 그 값을 받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드에서 함수 중간에 대기한 다음에 메인 루틴을 실행했다가 다시 코르틴을 실행을 한다라는 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코르틴의 값 보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코르틴을 실행했다가 다시 코르틴을 실행했다가 이중우 수 등장한 다음에 다시 코르틴을 실행했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